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다섯 가지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영역, 영적인 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영적인 힘은 비단 목회자나 또 믿음 좋은 어떤 중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역은 정복자의 근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민. 오늘 함께 올려드린 이 교안에도 나와있지만요. 정복자의 근원적인 힘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형태의 힘들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영향력, 정보력 등등 또 사회적인 지위나 또 외모, 재능, 능력, 체력, 사회적인 성공 등등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죠. 돈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을 때 든든한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주는 힘들은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유한적인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힘들이 사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의존할 수 없는 이유는 진정한 힘이 아니거든요. 이런 힘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또 결국 그 힘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을 때는요. 자신감을 잃게 되어집니다. 내가 재력이 있었는데 나보다 더 큰 재력각각 나타나면 눌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힘이 다 사라져도 영적인 힘이 있다면요. 오히려 환경과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단순히 먹고 자고 사는 인분제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력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 몸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건강도 무너질 뿐더러 사단의 실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권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영역 우리가 좀 같은 표현인데요. 영적인 힘, 영적인 권세 그런데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영권이 있어 아 저 사람 영권이 있고 영역이 있어 여러분 좀 막연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시렸던 이전의 세상 것들 아까 제가 말했던 세상의 이런 외적인 힘들 아까 제가 쭉 몇 가지 재력, 명예, 권력 쭉 말씀드린 거 더한 사람 나오면 눌릴 수밖에 없고 또 못한 사람 만나면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또 나 교만해지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영역은 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영권이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힘 나를 정복할 수 있는 힘 이게 사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커트로 할 수 있습니까? 하루도 수십 번 바뀌는 내 마음을 내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권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권능 4등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키가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성령과 함께 권능도 임한다는 거 영적 짝꿍인 거죠 그래서 권능은요 헬라우로 두나미스라고 해서요 신약 성경에 120회 정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이 폭파력과 같이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권능이고요 그 밑에 누가복음 3개의 성경구절을 넣어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능, 권세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넣어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셨거든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바로 이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한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사실 돈으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사의 영적 문제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단절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 사망상태가 오잖아요 지옥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게 되어지고 마귀가 던진 덫, 사조, 팔자, 운명이라는 덫에 걸려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됐고 또 원제, 모든 저조와 재앙의 출발점 원제 가운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힘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자범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와 마귀와 지옥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용 쓴다 용이 등장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용 쓴다 뭔가 좀 발버둥을 치는 거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걸 우리가 용 쓴다고 하지만 한 예로 여러분 철장에 갇힌 덫에 걸린 짐승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철장에 갇힌 짐승은요 새는 주인의 극류람이 필요하겠죠 늪에 빠진 사람 누군가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런 외적인 힘과 권력과 재력으로 영향력 정보력으로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자나 소크라테스 또 석가모니나 마오메 같은 성인들 물론 훌륭한 일들은 했을지 몰라도 그들 역시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 심판대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모든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덕적인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공자라는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고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주장했다고 한들 공자에게 원죄 문제가 없냐 죄 문제 없냐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누구나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힘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은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세상은 어떤 한계가 있으면 여러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90편 10절 말씀이 뭐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 성공의 한계가 있어요 성공 자 누가 보금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자 성공의 한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데 자 2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부자가 고가네요 많이 먹을 거 열흘 동안 먹을 거 쌓아뒀어요 이제부터 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생명을 오늘 걷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 내 거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학문의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학문 전도서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2절에는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기를 받으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야 이것도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막 아멘할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죠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지식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요 반드시 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격구절 아시죠 10편 127편 우리 1, 2절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요 또 내가 집을 세워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나와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시간, 성공, 학문, 노력 그러나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능한 세상 가운데 답을 줘야 될 뭐가 진짜 문제냐 교회의 무능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무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거나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발 근원지가 되어버린 교회 외부의 타락이나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 분쟁과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을 희미하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종교화시켜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막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건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자 보셔요 초대교회는 응가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건세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응가금은 많아졌으나 예수님의 이름과 건세를 잃어버렸다 교회 건물은 저마다 커지고 웅장해졌다 교인들은 많아졌다 죄력도 있어 보인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 인사들도 늘 교회에 늘어나고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약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한 너이다 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무능 시대가 왔고요 여러분 얼마나 좀 비극적인 표현입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우리 한국에만 해도 정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5만년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관에 세워놨지만 정확한 보금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냐 다른 보금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8절에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보금은 보금입니까 사실은 보금이 아닌 거죠 아리보금을 섞어보금 내가 보금 보금 아닙니다 다른 보금은 없나니 그리스의 보금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너에게 전한 보금 외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초주를 받을 거다 분명히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 그래서 뭡니까 종교화 그래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 드려 그런데 정확한 보금은 모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신비로 그리고 기복으로 그러니까 교회랑 세상이 다를 게 없는 거죠 세속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직하면 교회 와서 세상을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서 하나님 나라 확산시키는 건 당연히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흑암의 권세가 계속 확산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확산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정확한 이 보금을 전달하지 않다 보니까 후대에 실패하는 겁니다 후대 기도를 해도 내 새끼를 위한 기도를 할지 몰라도 정확한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걸 완전히 실패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면 저는 그거 기억나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다들 보면 정말 교회 옆에 그 무속집들이 쫙 있고 그러니까 오늘 지역들 다니다 보면은 특히 무속인들이 집결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랑 담벼락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 현장도 그렇지만 절들이 이제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민간의 동네로 내려오잖아요 이 무속 현장도 보면요 굉장히 좋은 고급 빌라에도 들어가 있고 또 못 사는 동네에도 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지금 동네 속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빌라 그 지하가 만약에 그 무단 깃발 꼬만 하면요 그 빌라 전체가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영향력을 못 치면 여러분 내가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고 여전히 세상 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관계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보금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 보금의 능력인지를 믿습니다 자 보금 자 이 보금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무능 절대 실패가 이제는 절대 가능으로 절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로마서 1자 16절에 나는 보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보금은요 여러분 죄와 지옥권세 아래 이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그 얘기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그 너무너무 이 비누가 귀했던 시절인데 사람들이 아 빨랫비누가 묵은 때를 싹 지워준다는 건 알아 들어서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비눈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벅컥벅컥 마셨어요 왜 마셨냐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너무 찌든 때들이 많고 지은 재들이 많으니까 이 비눈물로 좀 시켜볼까 그래서 비눈물을 벅컥벅컥 마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악한 때 비눈물로 바뀌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라는 보혈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제작된 여러분 지우개죠 예수 보혈의 지우개로만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 삼중직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감남류 그래서 이 기름 뿔각이죠 여기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여기 기름이 똑똑 떨어져요 감남류 여기다 기름을 넣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선지자 제상왕이라는 세 직분을 세울 때 이 기름 뿔각에 감남류를 넣어서 머리에 기름을 떨어뜨리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상왕 랩너트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기름 하면 참기름이래요 왜요? 참선지자 참제상 참왕이니까 이것도 참기름 아니겠냐 제가 우스케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지의 문제를 십자가의 포열이라는 지우기로 씻어버리신 참제사장으로 눈에 절대 보이지 않지만 포인들 이길 수 없는 사단 마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만앙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유한칼비도 얘기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숭배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것도 우상숭배다 교회 다녀도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요 자꾸 이 사단의 전략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레미아나 예레미아처럼 그런 수준으로 믿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도 종교고 그것도 우상입니다 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막과 함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곱 가지 성경구절을 함께 볼 겁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 일곱 성구를 얻어드린 이유는 우리 정원진 단임 목사님께서도 그 얘기하셨고요 제가 새가족사육을 할 때도 늘 강조하셨던 것이 복음의 핵심 성격구절을 물어보셨어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곱 가지 성격구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마태복음 1자 21절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자 21절에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이오 하면 이 성경구절 말해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창세계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되 자 이 사건은 뭐죠 선악가 선악가 자 창세계 3장 6절에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굉장히 마음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선악가는 그 당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었잖아요 선악가는 곧 하나님의 법이요 선악가는 곧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보호받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전한 거야 사단이나 존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경계선으로 피조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으로 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 그 시청각이 바로 선악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계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두 번째 근본 문제가 뭐죠?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 근본 문제 세 번째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의 영적 소속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근본 문제까지 달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화면은요 바로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떠난 것은 만나게 하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기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자가 붙는다는 건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신 유일한 그 선지자로 오신 거거든요 모든 종교 길과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지 마라 내가 곧 기리고 진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증의 소속 법 지배가 달라졌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성경 9절 유한의서 3장 8절 참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반드시 세 가지 근본 문제와 연결해서 조금 풀으시면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작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 테텔레스타 유한복음 19장 30절에도 나와있지만 테텔레스타 이게 헬라어로 그렇고요 다 이루었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너가 구원 받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충족했다 노에 대했던 너를 내가 이제 값을 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속사 사역을 마무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 떠나 제호와 저주 가운데 있던 모든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오면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늘 영적으로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자 누가 보검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항복하면서 떠났어요 예수님이 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진 것을 나도 봤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어 그러면서 누가 보검 10장 20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이거 읽게 하셨어요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것도 영권이야 그런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힘입니다 결국은 내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잔으로 신분이 회복되면 이제 오직 성령이 내 안의 내조인도 역사 충만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파워,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고요 주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사수하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권 회복은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만 붙잡아도 사단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영권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커서 영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눈만 딱 주시하고 있어도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요 꺾여 눈도 마주치지 못한다니까요 내 말 한마디가 영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있는 사람의 기도 한마디로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고요 영권 있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또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론화되고 학습화된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개인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물리학자 아이장 뉴턴이 말년에 그 침해에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신의 생애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이 뭐냐고 뉴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와 여러분 침해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개인화 되시고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잃어버린 영권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나 위기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무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갱신해야죠 그 부분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흙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궁핏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해 처해도 풍부해 처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와 궁핏에 있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리포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환경과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듯이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 육을 쳐서 앉혀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미리 와서 여러분도 함께 준비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이 지금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구별된 주의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주의전과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역대하 20장 20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0장 20절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정말 강단과 주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20장 20절 하반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의 종을 위해서 정말 강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통해 역사는 흑감을 꺾고 강단의 흐름을 꺾고 흑감을 꺾고 그리고 나라는 이 복음의 불모지의 흑감을 꺾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요 준비된 예배는 준비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아직 세상을 못 놓겠다고 제가 조금 언젠가는 은혜 받을 날이 오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날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설사 와도 그날까지는 내가 너무 많이 다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와야 됩니다 지금 와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내 몸에 힘을 빼십시오 세상은요 내가 힘들어 하면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든데 거기다 또 힘을 내래요 이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힘들어 힘이 없어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기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세상에 힘을 빼야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 아빠가 꽃병에다 하병에다가 그 동전을 넣어놨는데 아이가 그 동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손이 안 빠져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손이 딱 걸려서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손만 피면 손이 사실 빠질 수 있는데 거기다 동전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더라도 동전 쥐고 있느라고 그 손 안 펴가지고 안 빠진다니까요 우리가 동전 하나의 가치밖에 안 되는 세상과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거 다 갖고 있어도요 무너지는 바벨탈과 같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채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 집중하시고요 말씀 집중 이게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딴 거는 다 집중해요 드라마는 언제 한 시간이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시작하면서부터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살론즈가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록하고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속으로 조용히 읽는 거 조용히 생각하는 거 묵상이라는 어원이 되새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 묵상하는 가운데 각인이 되고 나를 치료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암송할 때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반복하고 되새긴다는 것도 있지만 소리 내서 읍졸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되고요 또 저도 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씀을 기록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너 야고바 할 때요 너 수정아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나의 말씀으로 케이나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기도 집중 많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향이고 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침 7시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그 아침 7시를 기억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3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면 하루 종일 그 3시를 기억하잖아요 아 이따 약속 있지 그 사람 만나야지 이게 24시라니까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아직 3시가 안 됐지만 하루 종일 그 생각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 24시입니다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쏟지 못한 내 마음을 유일하게 쏟아 놓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기도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님 나라 집중을 사실 못하세요 하나님 나라 집중 보통 우리가 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많이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 기도 제목 내꺼 내꺼 다오다오 이 정도죠 어린아이 보세요 절대 나누는 거 잘 못해요 대부분 내꺼야 이러잖아요 내꺼야 그런데 좀 성숙하고 교육이 된 아이들은 나누잖아요 성숙해지는 건요 나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가정 후대 내 새끼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건능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힘은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 아니죠 모판이나 칼나리를 막 걷는 그런 기이한 힘들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움은 줄 수 있지만 어떤 이런 독심술 신통력 대단하지만 이것으로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사람들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통해서 오늘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힘을 얻는 서미타임 서미스 정상이잖아요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 산 위에 나무 이 나무가 너무 작은 나무에요 실제로 보면 1m도 안 되는 작은 나무 그런데 내가 1000m 산 위에 이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보죠? 우러러본다니까요 이거 자체만 보면 연약한데 이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나무를 우러러본다니까요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단 서밋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인간은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고나무 그거 늘 생각해요 우리는요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물고나무 계속 서 있으면 사람이 삽니까? 물고나무를 서는 건요 땅을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땅을 향하고 오히려 발이 하늘을 이루고 있어요 참 거꾸로 인생 같아요 지금 이 때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간이 오히려 그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고 정복하라고 준 땅은 오히려 거꾸로 발은 떠받치고 있고 잘못된 거죠 여러분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적 존재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마늘적 존재 나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언약적 존재고 나는 은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은혜적 존재 여기서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과 집중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인데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면서 굉장한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지켜주시다 보니 오직과 집중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권의 결과가 뭐냐 이 영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석, 철 제가 참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석이 철을 촌스럽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석이 힘이 있으면 철들이 와서 착착착착 붙는다니까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산되어지고요 내 얼굴이 그냥 전도진 겁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 보금 4장 6제를 보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줄게 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자,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사탄에게 넘겨줬냐 다 뺏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우에게 줬던 권세의 영광을 다 범죄로 상실하고 사탄에게 다 뺏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부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로 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의 질을 사하시고 이렇던 권세를 되찾아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선언이고 축복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적 대사로 하나의 날을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이 사실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걸 주는 거는 쉽잖아요 내게 있는 것 현장 가운데 현장화하고 세계화하고 후대화하고 미래화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237나라 막연한 237이 아니라 정말 237나라와 오천 종족을 살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늘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포럼 주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사람에게 전화 걸고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10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넣어드렸어요 거기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힘을 얻는 힘의 발원지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영적 힘의 발원지입니다 권능, 영적인 힘은 위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정치, 이런 사탄의 서밋이나 종교의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이 묵상성구를 제가 3개를 넣어드렸는데 자, 10편 119편 131절 제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이 써 있어서 제가 평소에 좀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문 8장 17제도 굉장히 제가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거는 노력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는요 그때부터는요 여기서는요 구원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요 침묵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 이사야 40장 31절 보겠습니다 오제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오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영역이 있으면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자막과 함께 우리 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근원이 세상을 기준한 힘이 아니라 영역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오력의 말씀이 시작됐고요 오늘 첫 강의로 우리 영역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력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학신도 구인승 기사 다섯 가지 학신 중에 구원의 학신이 이제 첫 걸음이 되듯이 영역은 정복자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사모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시고 또 영적인 힘을 갖고 또 현장과 또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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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